이만하면 순왕이죠 정화 정화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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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! 놀라운 명령이네요 저걸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구입하게 돌.. 불길 속으로 그의 오므를 그의 오므를 떼어내주지 오! 아, 이러나 으, 으, 아무튼 놀라운 한방이네요 흐, 흑 흑 흑 흑 흑 흑 효과적이네요 이 방식을 기억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 작살내는 정화 하라, 얌 흑 흑 흑 , 흑 두둑 흑 흑 툭툭.. 침묵하라 새하앗!! 하 참 정화! 으, 알겠어? 흘그로... 하 참.. 불길 속으로 이끌어 이걸로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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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하면 순왕이죠 이만하면 순왕이죠 참외하게 되리라 그 오므를... 떼어내주지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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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니... 그... 말을 아끼죠 흑 침묵하라 지킬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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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왕! 효과적이네요. 이 방식을 기억하... 그, 들어주겠네! 그, 오므를... 떼어내주지! 놀라운 명령이네요. 적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으신 거군요. 히앗! 모가 찬 저항일 뿐이다. 저 부표처럼 흔들... 저항왕! 부위 파괴! 돗대를 부러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한 방이었어요. 이제 저항왕왕이 정화! 죽음으로 참을 하라 어렵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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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